카이스트 교수이자 한식 매력에 푹 빠져있는 오늘의 조인공 음... 못 그던 거로? 맛있는 한식을 찾아 떠나는 여전 미국인 오스틴이 전하는 외국인의 밥상 지금 시작합니다 기차서요? 맛있는 한상을 만나기 위해 설렘 가득 안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너머의 풍경들을 보며 달려온 이곳 자, 오늘의 주인공 오스틴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스틴입니다 반가워요, 오스틴! 여기는 어딘가요? 아, 지금 미려양 왔어요 미려양? 미려양 너무 아름다워요 아, 그쵸 아주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오스틴의 한상 우리 미려양에 오스틴의 한상을 기대해도 좋아요 오, 오늘은 뭘까요? 오, 오늘은 뭘까요? 오, 오스틴의 한상 오, 냄새 좋아요 오, 냄새 좋아요 참깨 고마워요 기름 짜고 있나 보다 오스틴의 한상,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오, 도착해요 오, 도착해요 맛있는 냄새 여기에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왔어요 네네네 잘 지냈어요? 밥을 잘 먹어서 내가 이어가고 있어 밥은 먹었나? 너무 배고파 그럼 저 안쪽에 가서 앉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사장님 덕에 오스턴은 기분 최고 여기는 진짜 특별식당입니다 오래된 식당입니다 한국전쟁 전부터 시어머니께서 만들던 돼주국밥을 며느리인 사장님께서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80여 년 80, 90, 뭐 이랬지 내가 50년 넘어 이 레스토랑에 가면 내 가족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 엄마가 너무 친절해요 she has such a good feeling, good chemistry she's so smiling she reminds me of my grandma 엄마 엄마 네 눈 먹던 거로 주세요 저번에 먹던 거 네 기억해요 아 감사합니다 저번에 먹던 거 그거 말아줄게요 알아요? 감사합니다 뭐길래? 척하면 척 오스턴의 한 쌤이 점점 더 궁금해지는 거고 밥과 고기를 담은 뒤 국물을 그릇에 담았다 더러 냈다를 반복하는 토려 무 나온 한 그릇 잡으면 좀 더 달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오스턴의 한 쌤 밀양 돼지국밥입니다 고추와 양념장까지 올라간 후한 인심 가득 밀양 돼지국밥 한 쌤 고기가 한 가득 이 맑고 뽀얀 국물이 깊은 맛이 품고 있다고 합니다 돼지국밥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옛날 국밥 맛 있어요 밀양 돼지국밥 먹어볼 거예요 오스턴을 사로잡은 돼지국밥의 그 맛은 과연? 아, perfect 따뜻한 사장님의 인심처럼 돼지국밥 속 푸짐한 고기들이 한가득 오스턴은 이 국밥을 통해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진짜 맛있어요 너무 부드럽다 진짜 진짜 부드럽다 아, 미국 사람인데 아, 그래요? 할머니의 음식을 생각나게 하는 돼지국밥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맛을 보기에 식객들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과연 식객들이 살아온다고 하는데요 그 맛은? 국밥이 맛있어요 국밥도 맛있고 깔끔하고 담백해요 국밥 사랑이 가득한 오스턴 전국을 돌며 그 맛을 찾아다닙니다 아, 이 맛은 한국국밥의 맛이에요 부산의 국밥은 유명한 맛이에요 근데 부산 국밥은 좀 깊은 맛이에요 밀양 돼지국밥은 안정적이에요 아주 부드러워요 아주 적은 맛이에요 보통 보통 부산의 스타일을 더 좋아하고 그런데 제 맛은, 저는 강한 그의 맛을 좋아해요 깔끔하고 깊은 맛과 사장님 인심 가득한 돼지국밥, 오스튼 입맛 제대로 사로잡았습니다. 먹을 때마다 그 맛에 감동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엄마, 어떻게 만났어요?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돼지 뼈와 머리고기로 오랜 시간 푹 끓여 맑게 우려낼 육수. 먹으면 먹을수록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밥알 하나하나에 국물이 배워나도록 정성껏 토렴하는 겁니다. 더 시계 먹기 좋게 이제 띄우자. 장사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는 게. 아, 저런 식으로. 이제 토렴을 한 뒤 부추와 양념장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There's some 양념장. It tastes a little bit like 멕시킨식 샤스. 비슷하네요. 초강림. 미쳤어. Really crazy. 오스틴이 감탄한 양념장의 맛. 그 비밀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양념장 난갈피지 뼈비야. 아들이어도 안 돼요? 사장님의 비법 양념장이 더해져 맛이 폐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곳에 비밀무기가 있습니다. 엄마, 특별한 그거 주세요. 그거? 아, 예,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추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비밀메뉴 있어요. 오스틴이 말한 비밀메뉴. 이것의 정체는요? 여기 비밀메뉴 있어요. 방아잎입니다. 방아? 진짜 특별 생각해요. 이거 오스틴이 먹어요? 경상대에서 예로부터 즐겨 먹은 방아잎. 독특한 향 때문에 항신여로 사용되는데요. 이 집 당골한테 방아줘요. 당골 오스틴. 방아잎을 가득 넣습니다. 이리 와. 두꺼워요. 돼지국밥에 방아잎을 넣으면 더욱 깔끔하고 개운한 맛을 살려준다고 하는데요. 맛있어. 향이 지날 텐데. 오, 맛있다. 아,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네. 전쟁의 한국인이었나 봐요. 환산궁합. 우와. 여기 영남매만 방아울 주려고 말했네. 경상도에서 만든 거거든. 그거 외국인이 방아울을 달라고 하니까 여기 진짜 도련비인이야. 그러게. 그러니까 기억이 남지. 뉴스걸이랴. 와 이거 방아입니당 와 진짜 와 경상 경상남도 음식 와 맛있어요 네 너무 좋아요 우리 집에 방아입니당 있어요? 집에요? 와 오실 방아입니당 대단하다 진짜 사랑하네요 방아입니당 진짜 좋아요 대단하다 사장님과 함께 방아입니당 완전 사랑에 빠졌어요 지금 자이언트한 방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행복한 오스턴입니다 이거 먹어야겠다 역시 사장님의 예고는 말할 수가 없네요 방아입니당 넣은 돼지국밥 다른 식객들은 어떨까요? 상큼하고 이걸 깔끔하게 한다고 해야 하나 국물 맛을 더 저는 그렇게 느껴서 먹어요 와 나 방아 너무 좋아요 방아입의 매력에 푹 빠진 오스틴 돼지국밥을 어느 정도 먹고 나니 생각나는 메뉴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오스틴이 반한 또 다른 메뉴는 바로 야들야들하고 촉촉한 수육입니다 고기 수육입니다 오스틴의 고기 사랑 정말 대단한데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삼장투 마늘 오스틴은 싸움을 참 좋아해요 마늘까지 얹어 야무지게 한입 가득 넣고 맛을 음미하는 오스틴 그 다음 김치 등장 오 김치색 좋은데요 역시 김치와 수육은 최강의 조합을 자랑하는 환상의 짝꿍 오스틴의 수육 즐기는 법 이거 오스틴의 밀양 삼합입니다 개발했어요? 그리고 오스틴만의 수육 즐기는 방법 수육과 김치를 올리고 그 위에 풍미되어 주는 파이프를 넣어 먹는데요 오스틴 입맛에는 딱이라고요 그렇다면 다른 식객들 입맛에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밀양 삼합 완벽한 조합입니다 잠시만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스틴입니다 식객들을 위해 직접 쌈까지 싸주는 오스틴 와 크다 커 네 네 반아주세요 식객의 반은요? 와 크다 맛있어요? 아 좋아요 이번엔 다른 식객에게 한 쌈 아쉬웠던가요? 방안을 넣어서 쌈을 싸거나 이렇게 먹어보려고 아 왜요? 쌈 싸는 것도 훨씬 맛있거든요 맛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네 복 감사합니다 오스틴 오늘 제대로 한 상 즐깁니다 깨끗하게 비운 오스틴 진짜 즐긴다 오스틴을 열 못하게 바라보는 사장님 아 그러네 아 좋지 그러니까 기억이 남는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맛있어요 이 집 정이 많다 그래서 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푸짐하고 담백한 돼지국밥과 수유 그리고 사장님의 인심까지 오스틴 고마워요 오스틴이 항상 어땠나요? 밀양 돼지국밥 먹으러 왔어요? 오스틴